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상태 통쾌한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벌탈출 운전메뉴얼 17번째 시간 차로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명 차선 맞추기라고도 하는데요. 차선 맞추기는 잘못된 말이고요. 차로유지가 맞는 말입니다. 차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차선과 차선 사이에 내 차를 중앙으로 똑바로 갈 수 있게끔 맞추는 것을 차로유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차로유지를 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차로유지를 하는 방법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들이 옳다 나쁘다를 말하기 전에 그 방법이 위험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차로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차로유지를 잘할 수 있는지 방법도 배우시고 이 방법은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그 방법을 쓰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차로유지하는 방법을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을 한번 잘 보시면요. 저는 지금 3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서 있는데 도로를 절반으로 자릅니다. 절반을 자르면 내 몸이 이 절반에서 약간 이 정도 맨쪽 자 여기 제 몸이라 생각하세요. 몸이 생각하고 이 도로를 짧은 도로에서 내 몸이 이쪽으로 달리면 됩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달리는 훈련을 할 건데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는요. 지금 차가 없는 곳에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이 도로에 직접 서가지고 걷는 연습을 좀 합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볼 테니까 본인들도 똑같이 한번 멀리 시선을 보시고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려서 걸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주행 중에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도로에서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전방을 멀리 한번 보실게요. 땅을 보지 마시고 멀리 시선을 저 앞에 가는 차가 보일 정도로 멀리 가면 여기 육자 보이죠? 육자가 내 몸에 딱 정 가운데 가게 그리고 왼쪽 차선 보이죠? 왼쪽 차선을 내 곁눈질로 살짝 봤을 때 내 손등을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 대시보드 보이죠? A필러 꼭지점과 대시보드 만나는 꼭지점에 살짝 약간 걸치거나 약간 한 2, 3c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시면 거의 중앙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걸 계속 보시면 안 되겠죠? 그냥 멀리 보시고 차로 유지가 똑바로 안 되는 분들은 이걸 몰라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가르쳐 보면 핸들을 너무 꽉 잡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꽉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 꽉 잡으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여기 왼쪽 엄지 쪽에 오른쪽 엄지 쪽에 힘이 들어가니까 핸들이 자꾸 움직여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꽉 잡고 가다 보니까 핸들이 움직이는 거고 또 전방을 멀리 보시면 저기 커브끼리죠? 멀리서 봤을 때는 커브가 약간 급해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되는데 이게 급커브라 생각하시고 핸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핸들을 가볍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서 탁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차가 왼쪽으로 탁 이렇게 쳐요. 그래서 핸들을 가볍게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깨 힘 빼시고 멀리 보시는 게 차로 의지를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가끔 우리 시중에 파는 보조 스티커 차로 의지 잘하는 스티커 같은 거 붙이시고 그 스티커를 차선에 딱 붙여서 쳐다보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도움이 되시면 붙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보조바퀴를 붙이고 배우다가 자전거를 다시 두 발 자전거 배울 땐 다시 배워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보조 장치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내가 똑바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조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선을 맞추면서 달리지만 나중에 떼고 나면 또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습관이 밑에 보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으로 편할 수는 있겠지만 배울 때 초반에 제대로 배우셔야 보조 스티커를 너무 의지하면서 운전을 배우던 습관이 들면 절대로 운전도 늘지 않을 뿐더러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자, 이유는 자, 내가 이렇게 2차로로 보조 스티커를 보고 왼쪽을 보면서 맞추면서 가고 있어요. 차가 선이 삐뚤빼뚤 하니까 자, 오른쪽에는 시야를 다 뺏겨버립니다. 시야를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칼측이 들어오는 차는 전혀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후방 카메라가 있는 차로 주차를 하던 사람이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 주차를 어려워하죠. 똑같습니다. 보조 장치가 없이 운전 실력을 키우셔야 정말 운전 실력도 빨리 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스티커 저는 단 한 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심리적으로 편하다면 다 싶시오. 단, 당신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는 없습니다. 도로에는 많은 시야복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로 유지 잘 안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차로 유지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핸들을 가볍게 잡으세요. 이 핸들 자체를 너무 꽉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핸들 지금 앞에 잘 보시면 커브길이에요. 커브길이니까 핸들을 뒤늦게 탁! 탁 꺾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차선은 바로 탁탁 꺾이는 꺽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꺾은 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핸들도 곡선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핸들이 길이 커브길이면 핸들도 마찬가지 미세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엄지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힘이 가해져서 핸들을 탁탁 마네킹처럼 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지만 이 엄지손에서 탁탁 꺾이다 보니까 자꾸 차로 이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핸들을 가볍게 잡아라. 핸들을 가볍게 잡아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선을 멀리 봐야 돼요. 시선을 너무 땅을 쳐다봐요. 우리 자전거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쳐다보고 자전거를 배우셨나요? 아니면 멀리 전방을 보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라고 배우셨나요? 분명히 전방을 멀리 보고 페달을 밟으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땅을 쳐다보는 친구들이 자전거를 늦게 배워요. 빨리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빨리 배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전방 시야를 멀리 봐야 돼요. 제가 늘 아들한테 가르칠 때 페달을 힘껏 밟으면서 땅을 보지 말고 멀리 보라. 저 멀리 신호등까지 보여야 됩니다. 저 앞에 하얀 차가 보여야 돼요. 근데 보조 스티커 보고 맞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시선을 멀리 봐라. 시선을 멀리 봐야 차로 유지를 잘할 수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똑바로 가고 있나? 하다 보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죠 항상? 예. 사이드미러로 가는 거죠. 똑바로 가는지 궁금해서 사이드미러를 쳐다봐요. 그렇지만 사이드미러를 쳐다보면 저 선은 내 차의 D 엉덩이 쪽의 선이죠. 그죠? 내 엉덩이에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면 늦어요. 항상 앞을 전방을 보고 맞추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방을 보고 맞추시는데 자꾸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똑바로 못 가고 있나? 뒤에서 빵빵 하진 않을까? 또 옆에서 차 오면 부딪히지 않을까? 같이 나란히 달리면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선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전방을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도로는 구부러지죠. 내가 전방을 놓치는 순간 도로가 삐뜰하면 어떻게 되죠? 차가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전방을 똑바로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차로 유지 잘하는 방법 네 번째 옆에서 샥 오른쪽에서 샥 좌측에서 샥 날려가는 차를 보는 건 좋은데 봤으면 빨리 원위치로 시선이 돌아오십시오.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가 지나갈 때 대형 화물차가 지날 때 그 차가 혹시 내 앞으로 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그 차를 오랫동안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쳐다보게 되면 저 앞에 전방이 직선이 아닌데 내가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차로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일반 이런 도로는 수평이 아니에요.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가만히 잡고 있으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도로도 삐뚤 뿐만 아니라 수평도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야 되겠죠. 여기는 수평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라도 핸들을 가만히 놓고 있으면 왼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 가볍게 잡으면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으로 쏠리죠. 쏠립니다. 왜냐하면 수평이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가끔 시야를 분산시키세요. 분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만 똑바로 보면 똑바로 못 가요. 가끔 시야를 분산을 시켜서 왼쪽 차선이 내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 라인 안에 들어있는지. 이 왼쪽 선이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 안쪽에 꼭지점부터 안쪽 5cm 이내에 있는지. 5cm 있는 이내지. 아파트 스티커 보이죠? 그 스티커에 맞아서 간다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예요. 5cm 이내. 그래서 가끔 시선을 가는 거예요. 가끔 시선을 그쪽으로 보셔서 똑바로 맞추고 가고 있구나. 특히 이 부분은 야간 운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나중에 야간 운전 설명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가끔씩 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0.1초만큼은 한 번씩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5자 글자 보이나요? 하살표 보이죠? 하살표는 중앙이겠죠? 그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게 5자 글자죠? 그 5자랑 내 몸이랑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걷는 연습 했잖아요. 똑같아요. 선에 절반을 잘라가지고 왼쪽으로 달리게끔 보면 동자 보이죠? 이렇게 5자 보이죠? 이게 나랑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면서. 가끔 그래서 시선을 분산시키면 내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6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의 가운데. 그리고 시선을 멀리 한번 보시면 이 왼쪽 차선이 쭉 끝나는 끝점을 보시면 끝점이 나의 왼쪽 가슴 왼쪽 심장 쪽에 살짝 맞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왼쪽 선이 이렇게 보면 손잡은 왼쪽 아홉 씨를 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견눈질러 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학원에서 오른발, 엑셀 밟으면서 발이 중앙으로 가라고 하는데 중앙으로 가면 이 정도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중앙으로 가는 거는 별로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로 의지 정리해드립니다. 시선 멀리 보시고 어깨 힘 빼시고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어깨 힘 빼시고 핸들 가볍게 잡고 손가락 늦지 말고 바깥으로 가볍게 거머쥐듯이 잡고 핸들 커브끼리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기 10m 전부터 핸들링을 하라는 겁니다. 얼만큼? 미세하게 0.1mm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커브끼리 크면 급커브끼리면 당연히 핸들을 좀 더 꺾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커브끼리예요. 하지만 핸들을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손가락 보이죠? 미세하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미세하게 미세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여주시라는 거. 그리고 왼쪽 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 왼쪽 택시가 들어올까봐 두려워한 거야. 두려우면 택시를 자꾸 쳐다보겠죠. 그럼 난 차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뭐고? 견눈질로 보세요. 견눈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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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만 견눈질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택시 들어오는 거 보이죠? 저가 지나가고 들어왔어요. 그죠? 자 분명히 들어오는 택시는 맞아요. 하지만 견눈질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택시를 보지 말고 특히 화물트럭 쳐다보지 마시고 자 멀리 왼쪽 하얀선 끝 차선 끝 내 왼쪽 가슴에 그리고 시선이 너무 하나만 푹 빠져있지 마시고 그리고 차로 유지 잘하는 방법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수석에 운전을 잘하는 분을 태우십시오. 운전을 잘하는 분을 태우셔가지고 핸들을 이 밑에나 이 잡은 손 밑에 이 밑에나 위에를 잡아주세요. 잡아주셔서 이렇게 유지를 좀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멀리 보라고 가르치세요. 멀리 보라고 자 멀리 보세요.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 몸 어디로 가는지 자 주황색 핑크색 선 왼쪽으로 본인 몸이 가고 있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멀리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한 번씩 손을 놔주세요. 쏠릴 것 같으면 한 번 다시 꺾어주시고 한 번씩 놔주세요. 놔주시면 그 운전자는 2시간 내지 한 4시간 정도면 그 다음부터는 차로 유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우리가 기억 속에 머릿속에 두고 옆에 지인을 한 번 태우셔가지고 옆에서 핸들을 살짝 떠받들어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큰 넓은 도로 차가 별로 없는 도로 차가 많아오면 두려워서 더 똑바로 못 가요. 차가 없는 도로에서 정주행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한 4시간 5시간이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차로 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많이 보시고 훈련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아주 멋지게 차로 유지를 하고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6개 3개 통깨 운전 강사 치료했습니다. 4. 6.